또 많이 잘랐다 이렇게 생긴 걸 누가 처음에 먹을 생각을 했어? 베트남에서 민수 언니랑 먹었던 그 용과의 맛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깠는지 검색도 안 해보고 얼굴 좀 보세요 습득 썰리니까 그거 좋네요 진짜 많다 너무 많죠? 용과 두 개 나 많다 이거 한 번에 더 못 먹겠는데? 아니야 난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제가 몸도 좀 안 좋아서 집에서 그냥 조용히 숙제를 좀 하면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요 아 앞머리 잘랐어요 원래 앞머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겨울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자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새해에 열심히 다 있으실 텐데 저도 올해는 좀 뉴스 읽기? 뉴스 필사?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해 보자 해가지고 신청한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매일매일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좀 며칠 한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했어가지고 오늘 또 숙제하고 숙제하는 거 같이 촬영하면서 여러분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용가도 먹고요 용가도 먹고요 오 맛있다 오 용가 맛있는데 요새 또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이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아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전 한번 걸려가지고 엄청 알았어요 지금 나아지는 중이긴 한데 한참 아플 때는 진짜 아 죽겠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많이 잘랐어요 언제 다 먹기? 깊기도 기쁜데 한 조각 크기도 엄청 크게 잘랐어요 슨덩슨덩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인데 저는 이걸로 써볼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노트라입니다 이런 취미가 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케이 카카오 집중할 때 좋은 잔잔한 음악 틀어줘 그 다음에 또 만나요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또 만나요 한번 꾹 왔어요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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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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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면 여러분만 고생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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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